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끝났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리고 그 조작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일정 부분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득표수 증감작업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8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기수법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상시하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계획한 대로 결과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멋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들이지 않고 전부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보기 좋게 승리한 선거가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뻥튀기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시에 참가한 사람이 선거인수는 15% 된대 22%를 뻥튀기해서 언론에 다 발표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37,453표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20개 동과 거소 투표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득표소를 분석해보게 되면 진교훈 후보가 받은 수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더해준 겁니다. 강서구에서 진교훈 후보가 진짜 받은 사전투표 독보소와 100표면 선거안위가 보너스로 100표를 대가지고 200표를 강서구에서 진교훈 후보와 받았다고 선거안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이른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 부정선거를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실의 촉구와 국민의힘의 촉구를 했지만 모두 다 입을 다물었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인요한의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가동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 헛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은 선거 부정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할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작을 저지르더라도 대통령도 침묵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침묵할 것이란 것을 선관위 내 외부에서 여러분도 준동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대전을 찍고 광주를 가고 부산을 가고 춘천을 가더라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쇼 비즈니스에 여러분들 동원된 배우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90여일 남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크리넥스처럼 버려질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당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씨가 조기 등판하고 선거 부정에 입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씨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선거가 4월 10일 총선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금 예상한 대로 99.999%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방식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식이 예상대로 도입되게 되면 국힘은 대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제도 개선안에서 발표할 때까지 국민의힘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가 마지막까지 위조투표지 제조 생산에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를 했는데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선관위가 승리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향 모든 선거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를 손에 쥐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3805개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배포하고 그 이미지를 맞춰서 인쇄소에서 무한정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하나도 변함없이 변화되지 않는지 4월 10일 총선으로 가는 겁니다. 국힘은 대피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책임질 것이고 한동훈 씨는 버려질 겁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각성해서 해야 될 것은 투표용지가 정보임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공직선거법에 엄격하게 여러분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어떻고 이런 것은 다 못법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못법인 공직선거법에서 투표용지 를 정본을 입증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이름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안위가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의 요구대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여러분들 무릎을 꿇게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요절이 난 겁니다. 그걸로 그냥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다 정치적 사안으로 다 미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조작할 겁니다. 제가 그냥 눈에 봐도 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조작해서 승리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판사들이 아이고 뭘 하겠다 판결 못하게 다 도망치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명이 될 건데 내가 왜 여러분들 그렇게 똥바가질 피바가지를 쓰나 이렇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망판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검사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발설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그 소위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거 하나 관철시킬 수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연 대통령이 그 반듯함을 발휘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정도 찍는 것도 여러분 대통령이 관철시킬 수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해결 안 되면 그냥 대패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여러분들 새 주제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놈들 시리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해에 여러분들 완성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건선거를 다뤘습니다.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이 힘겨운 그런 노력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인 한국인이 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이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찍 5시 무렵 다시 조금 전이네요. 시작했는데 내일도 여러분들 그냥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방송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으면 다시부터 방송하고 조금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6시에 방문하셔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arden Garden